네 YBC 보도국 정세라입니다 어떤 남자가 평소에도 저랑 제 탈을 지켜보고 위협했어요 제가 그쪽 경찰서로 신고할게요 언니가 와주시면 안 돼요 나 너무 무서워요 임무수씨 임무수씨 너 무슨 일 있지? 그 여자 죽은 모습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요 자살로 의지하면 타살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누구야? 의사가 죽은 환자집에 의해해요? 혹시 안 될까? 그 사람이 정세라씨한테도 찾아올지 엄마 생각에는 이거 너한테 기회야 진짜 앵커가 될 기회 제 죽음이 정세라 앵커의 입을 통해 보도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넌 정말 최고가 될 수 있어 그 여자 얼굴을 보세요 그만하십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? 그날이 되었을까? 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?